지금 갈아타기를 어설프게 하면 자본적, 자산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다.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9월 이제 시작되었는데 대출 규제가 정말 강한 게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초강수. 주택이 하나라도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화요일 날 제가 정규 라이브 시간인데 오늘 속보로 주말 사이에 아주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6월달, 7월달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달도 거래가 많았고 7월도 거래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주택담보대출 나가는 게 지금 8월이 역대급으로 나간 거죠. 주택담보대출은 이게 아무리 지금 규제가 나와도 당분간은 주택담보대출 수준은 높은 수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계약과 잔금일이 거의 평균적으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뒤에 치러지는 걸 생각하시면 이 지표 자체가 후행적이에요. 그래서 후행적인 대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월에 잔금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계부채가 역대급으로 나온 거지 8월의 거래량이 6월, 7월보다 높은 건 아닌다는 거죠. 근데 자연적으로 앞으로 감소될 것 기다려주지 못하고 지금의 지표를 보고 대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시장이 더 바짝 얼겠어요. 안 그래도 6월, 7월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금액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급지는 전고점에 도달한 상황이고 중급지 같은 경우에도 회복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 오르지 못한 회복이 더딘 수도권이나 서울의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갭매우기 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양극화는 더 견고하게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대출 규제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전고점 도달했기 때문에 쉬어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대출 규제까지 겹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이번 하반기는 또 온도가 급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창 이번에 여름에 36도 이렇게 갔었잖아요. 부동산도 뜨거웠지 않습니까? 근데 또 겨울에 차가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이거죠. 대출을 쪼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쪼였죠. 가산금리 올리고 그리고 금액, 가능금액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앞으로 문제점은 이거예요. 지금 9월부터 스트레스 DSR 들어가고요. 그리고 빌릴 수 있는 반공제 들어가고요. 적은 액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 합치면 뭐 억단위로 줄어드는 거야, 대출 금액이. 그럼 억단위 줄어든 게 누수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내가 얼마가 있고, 얼마가 있고 대출 받는 거 생각해서 잔금 치를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금 이 금액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에는 추가로 자금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구하죠? 신용대출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8월 보면 신용대출이 8천억이 증가합니다. 8천억. 3개월 만에 지금 반등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 더 신용대출은 몇 개월 동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5월달하고 6월달은요. 이 전세자금대출보다 이 주택담보대출이 더 저렴했어요. 0.5 이상 저렴했습니다. 0.5 이상 저렴했다가 갑자기 수요가 몰리고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금리가 22차례 인상되면서 결국에 전세자금대출보다 다시 높은 수준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중은행 보면 지금 제1은행이 거의 4.2고 나머지 은행이 한 4.4, 4.5 정도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올라와 있어요. 전세자금대출이 거의 4% 초반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더 비싸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가산금리가 이렇게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해도 가계대출 증가는 막지 못했다. 일단 심리적인 게 컸죠. 갑자기 단기에 수요가 쏠리면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내가 이러다가 상급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화들짝 놀라고 수요들이 나서게 되면서 가산금리가 어느 정도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에는 수요자의 발길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매수 심리가 강했기 때문에. 이게 오랜만에 거래가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22년 10월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거의 2년 동안 얼어붙었고 거래가 이렇다 할 거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일시에 터진 영향이 커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정도로는 이 수요를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지금 대출 규제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집이 있으면 대출을 안 해줄 겁니다. 못 내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출 퇴자. 그래서 우리은행부터 시작을 하지만 다른 은행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무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해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1주택자 정도는 3억까지 되던 게 이제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이 있을 때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이 조건만 주택담보대출이 나간다. 그래서 처분하는지 안 처분하는지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익숙하죠?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처분 조건으로 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9월달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50%까지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됐을 때 안 먹히면 다른 은행까지 다 확산이 된다. 이건 그 전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서로 은행끼리도 경쟁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압력을 맞춰가지고 빠르게 대처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튼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은 시장의 유동성이 잠긴다. 좀 차가워질 거다. 차가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단 갈아타기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금 이번 장애도 단기 급등하니까 과감하게 접근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갈아탈지 모르기 전에 산 다음에 내 집을 파는 전략을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 선매수, 후매도 한다? 어렵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다시 재등장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 이내로 잡힐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아타기를 어설프게 하면 자본적, 자산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다.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금융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끝판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1주택이라도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가게 된다는 거는 결국 이 얘기는 매매와 전세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이에요. 당연한 거죠.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7조 이상 나갔는데 이거 줄이겠다는 소리가 시장에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걸 줄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도 마찬가지. 주택이 있으면 내가 미리 사놓고 나는 전세나 월세 사는 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자연이 나뒀어도 올 하반기 남은 4개월 동안은 좀 조정장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금융까지 또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더 차가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갭매우기가 생각보다 나오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6월, 7월 거래량 나오다가 쭉 감소되었고 6월보다 7월이 거래량이 감소한 지역도 있어요. 상급지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미 전고점에 가격점이 다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심리가 뭐냐면 전고점 돌파한 거래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감소하거든요. 고점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급지는 이미 거래량이 감소 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시작되는 애들, 이제 중급지 아직 덜 오르는 애들이나 외곽애들, 아직 한참 남은 애들 이런 애들도 이제 이번에 7월 달에 거래량은 좀 나왔으나 그 거래량들이 금액들을 보면 높은 회복률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낮은 금액 회복 수준에서 거래량이 많은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 대출 규제가 여기서 펼쳐지면 갭매우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때요? 추석 이후에 시장의 어느 정도 변곡점, 조정, 시장의 방향이 조금 더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생각보다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세자금대출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있고 또 유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전세도 많이 오르지 않지 않을 거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영향이 아예 없진 않은데 그래도 전세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8월에 급등이 안 나온 이유가 전세 수요가 매배로 돌아선 전환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덜 오른 거예요. 근데 전세가 안 올랐냐? 그건 아니야. 전세가 오르고 지금 학군지 보면 엄청나게 올랐고 그리고 서울의 중화급지 보면 이미 전세 정고점을 뚫은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10월, 11월 보면 전세 강세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갭매우기의 에너지까지 전세가 끌어다 쓸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전세가를 주목하면 좋겠고 또 우리가 보면 지금 물량이 없다가 좀 풀리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11월 그리고 내년 이때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내년에는 이제 서울의 동북권이죠. 이문동하고 장위지역이나 여기에 입주 물량이 좀 나오고요. 11월 27일 지금 입주 예정 잡혀있는 우리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 여기가 12,000세대가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면 시장 영향을 어느 정도 줄지. 물론 이제 그 지역은 당연하게도 송파와 그리고 강동구 일대는요. 전세가가 당연히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서울 전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은 아니다. 일단 기회가 올 겁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구축이 가장 데미지를 많이 받을 게 될 거예요. 강동구 일대나 그리고 하남, 송파 여기에 이제 강한 에너지를 주면서 구축 전세가가 많이 좀 데미지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길게 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왜냐면 다른 지역구가 물량이 너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수도권의 물량이 없어요. 없어서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거다는 맞지만 이게 길게 가고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 생각보다 갯매우기가 강하게 나오긴 어려워지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이번 하반기에 전세 강세, 전세로 오히려 수요자를 몰아가는 형태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가계부채 잡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매매수요 차단이거든요. 억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물량 구조의 변화가 없는 이상은 길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물량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둔천주공하고 동북권에 있는 물량을 제외하거든요. 당분간 입주 물량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잠재울 수 있는 거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3기 신도시 입주가 가능해야 되는데요. 3기 신도시는 지금 땅도 안 팔려서 빌빌 싸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까지 있는데 그 돈에 맞춰가지고 그 분양가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들어오고 땅을 살까요?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소들이 생기죠. 그래서 서울의 재개발을 제가 주목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재개발이 절대 될 수 없던 땅들도 이제 재개발이 될 수 있게끔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재개발은 여러분들 재개발이 진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때야.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재개발이 없으면 안 돼요. 거의 그 2000년 초반에 뉴타운 시대라고 보시면 돼.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상급지들 한강변에 가까운 3km 이내의 지역들도 지금은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 되고 간평가를 높여서 가면 일단 분당금도 생각보다 적게 나올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잘 알아차려야 돼요. 지금 상황만 보고 이런네 저런네 보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기회를 잡을 거냐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움직이는 게 좋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지금부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상황에 오르네 떨어지네 대출 안 나오네 나오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볼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갈아타기를 하려다가 못한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아 반포 사고 싶었는데 강남 사고 싶었는데 못 사네요. 송파 가고 싶었는데 못 사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상급지 혹은 재건축 이거 사고 싶은데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여기 분당도 제가 한창 1년 동안 얘기했는데 분당도 이제 비싸다 이거지. 이거 대기하시는 분들은요.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지금보다 싼 시점 분명히 오거든요. 지금보다 더 비싸게 안 가니까 기다리세요. 이 대출 규제 나오고 하면 주춤해 무조건. 지금 상급지하고 재건축이 물리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출 규제 두 번째는 이미 고점 인식 이거 때문에 수요자 이거 거래량이 많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기다리면 돼요. 올 겨울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요. 어설픈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은 반대입니다. 어설픈 갈아타기. 어설픈 갈아타기가 뭐냐면 옆그레이드. 별 동네 차이 안 나는데 동대문구에서 성북구 가시는 분들 구축에서 신축을 가. 구축에서 신축을 간다. 근데 구는 똑같아. 동네는 똑같아. 이런 게 어설픈 갈아타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평그레이드. 내가 지금 30평인데요. 40평 갑니다. 20평인데요. 30평 갑니다. 이것도 어설픈 갈아타기예요. 지금 상황에 이거 하지 마세요. 제대로 갈아타기를 하셔야지 오히려 그럴 거면 투자를 하세요. 옆그레이드 평그레이드 할 바에는 투자를 해라. 보통 옆그레이드 평그레이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금액이 1억에서 5억 사이 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1억에서 5억 사이 여유금으로.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거예요. 똘똘한 두채 전략 가라. 이게 뭐냐면 지금 상황은요. 2주택까지는요. 중가가 없어요. 취득세도 없고요. 보유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면 더 좋은가. 더 현명한 거. 지금 1억에서 5억 사이인데 아파트를 사면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얼마나 좋은 아파트를 사겠어요. 못 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략은 보유세 그리고 증여하기에도 유리한 나중에도 1주택 시그널 그대로 가져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자녀분까지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증여까지 염두를 해서 거기에 유리한 게 공시가를 조금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가면 좋아요. 미래같이 대비했을 때 공시가가 낮은 건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이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상급지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만약에 1거주를 내가 성북구에서 하고 있어. 그러면 이 1투자를 내가 거주하는 성북구보다 상급지도 사야 돼. 강남 용산 못 사도 성동구라던가 마포구나 이런 데로 사셔야 돼요. 동작구라던가 송파구라던가 이런 데로 사셔야 돼요. 1거주 내가 거주하는 것보다 투자는 상급지로 사라. 웬만하면 공시가 낮은 재개발을 염두해서 투자해라. 그래서 차후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1거주 그대로 지키면서 1투자 물건이 상급지의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부동산을 투자 물건으로 잡아라.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갈아타기 할 수 있고 1거주를 팔면서 추가 분담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녀가 결혼한다. 주고 싶다. 그럼 1투자 물건을 공시가 낮으니까 증여로 활용하면 세금을 최대한 아낄 수 있어요. 절세할 수 있다고. 이런 방식으로 똘똘하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 앞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이체 전략으로 가야 된다. 호재가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